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있는 경기도민이 경기도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.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1일 공식 공포할 예정인데요. 한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. 경기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.